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으로 풀어내는 논풀쌤 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제가 예고해 드렸듯이 알로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어는 이 논문입니다. 많이 보셨죠? 벌써 세번째 제가 인용하는 논문 인데요. 또 한번 말씀 드릴까요? 한번 보시면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좀 보시면 비욘드 더 섹스돌, 섹스돌을 넘어서 포스트 휴먼 컴페인이언쉽 앤드 라이즈 오브 더 아이돌, 즉 인간 후 인간에 와 알로돌의 탄생, 섹스돌을 넘는 사회적인 의미의 섹스돌의 돌의 탄생 뭐 이런 제목이 될까요? 아무튼 이 논문은 영국의 더 햄대학의 인류학과에 계신 것 같아요. 미셜 랑카스터 제임스라는 분과 질리언 알 웬틀리라는 분에 의해서 작성된 건데 작년에 2018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실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알로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같이 보시죠. 자 보시면 이 논문에서 표현된 알로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시면 알로돌이라는 것은 아주 폭넓게 사용하자 그런 뜻으로 제안을 하고 있어요. 알로돌은 이 논문에서 바로 최초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의 알로우는 그리스의 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다른 이란 의미의 프리픽스 즉 접도입니다. 또 다른 단어와 함께 섞여 쓰겠죠. 도라고 합쳐서 다른 돌, 다른 인형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단어로 알로패런트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요.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대한부모, Substitute Parent라고 해가지고 대체부모 이런 의미로 다른 부모로 좀 그렇고요. 하여튼 대한부모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의미의 그런 부모를 알로패런트라고 그런다 합니다. 이런 것으로 미뤄보아서 여러분들 알로돌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시죠? 이 알로패런트는 사실은 생물학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가족애를 형성시켜서 만들어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알로돌의 의미라는 것은 인간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섹스돌, 돌, 인형과의 포괄적인 관계성이랄까요? 관계를 포괄하는 그런 단어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실은 왜 만들었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섹스돌 하면 어때요? 특히 여성의 성적 대상으로 보는 여성의 대한물로 대체제로 이렇게 여성의 대체제로 단순하게 성적 대상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이런 의미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 단어를 제안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알로돌의 첫 번째 기능이 성적인 것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보다 사회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단어를 소개함으로써 어때요? 소위 말해서 섹스돌에 대한 상반된 견해에 대해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단어를 제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한 패라그로프로써 알로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시면 알로돌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하고 이렇게 첫 줄에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보시면 사회적으로 피로하거나 바람직한 관계성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써 이용되는 상당히 사실적인 형태의 휴머노이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딱 지격을 했으니까 지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쉽게 이해는 되시겠지만 빨리 이렇게 납득이 가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회적으로 피로한 또는 바람직한 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써 이용되는 그런 휴머노이드 돌이다. 인간 형태의 인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로돌은 보시면 기능적으로 꼭 섹셜 펑셜라리티 즉 성적 기능을 제공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오히려 더 최소한 그들의 소유자들한테 논석셜 비성적인 성적인 관계를 떠나서 최소한 하나 정도의 중요한 목적을 제공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단순히 섹셜라리티, 성적인 섹셜 릴레이션십, 성관계에 관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것을 하나 정도 제공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로돌이 외형적으로는 어린애의 형태도 되고 또 성인형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적일 수도 있고 또 어때요. 로봇의 기술이 들어가가지고 막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언어 능력을 가질 수도 있고 동작을 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기 때문에 알로돌은 어때요. 아주 인위적인 패브리케이티드 킨쉽, 인위적인 라고 해석했습니다. 제가 인위적인 관계, 동료의 이런 것을 용의하게 할 수 있고 또는 또 환상적인 파트너십, 동료의 동반자 관계, 그 다음에 또는 다른 형태의 파라소셜 릴레이션십, 준사회적인 관계의 다른 형태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쭉 여기에서 정의된 알로돌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보니까 지금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알로돌의 최초로 이 논문에서 주장한 알로돌의 설정 단어를 제시하면서 한 이유와 알로돌이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요. 생각을 하면 이 알로돌이라는 단어를 제시함으로써 지금 현재 지금 유럽이나 미국 또 일본을 포함해서 이런 국가들에서는 이 섹스돌의 의미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확장되고 있구나. 단순히 섹스 산업의 인화로서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여파가 커짐으로써 상당히 과학적으로도 또 연구가 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현대사회의 휴먼 릴레이션십, 인간관계에 대해서 보완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뭐가? 돌이요. 그래서 알로돌이라는 단어를 제시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니 앞으로는 이 섹스돌을 넘어서 비언드 더 섹스돌 이 제목에 나와 있었죠. 이를 넘어서 알로돌 단순히 성적인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선 컴패니언십이랄지 킹십 이런 우정과 인간애를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도 지금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 인간관계도 변하고 있는 거죠. 뭐에 의해서? 기술에 의해서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과학으로 풀어내는 논풀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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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